무선모형 아시라프입니다. 동영상을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왼쪽에 있는 차량은 니틀보이고요. 테톤은 무지무지 많이 팔렸죠? 테톤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면과 성능적인 면에 대해서 비교하려고 지금 둘이 같이 섰어요. 이때가 줄다리기도 할 거예요.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. 이거 아시죠? 니틀서커스 미니인데 우리 국내에서는 니틀 보이지로 나왔습니다. 주행을 먼저 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볼게요. 주행 먼저 한번 해 보세요. 멋있게 주행하세요. 강성 테스트인가요? 예기치 않은 강성 테스트. 삽솔한테도 차가 버틴다는 거. 보여주겠습니다. 주행 같이 해 보세요. 주행 점프하고 같이 하세요. 오 점프. 오 윌리. 잘 가는데요. 테톤 역시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. 점프하고 점프. 자 갑니다. 여기는 하나로 마트고요. 자 점프. 오 좋아 좋아 좋아. 자 살짝 찍어줄까요? 테톤도. 역시 앞으로 쭉 가세요. 앞바퀴들기 한번 보여주세요. 앞바퀴들기 점프. 오 앞바퀴들기.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기. 자 내려가 볼게요. 자 점프하고 내려오기. 자 점프 한 바퀴 하고. 점프 한 바퀴 하고 내려오기. 점프하고. 점프하고 내려오고. 점프 그대로. 오 좋아. 자 잠깐 스탑. 자 미니. 자 점프하면서 예. 점프하면서. 아까 이렇게 하면서. 자 테톤. 테톤도. 점프하면서. 점프하면서. 오케이. 역시 테톤도. 오 테톤도 버티네요. 자 갑시다. 넘으면 돼.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같이 가세요. 같이 가세요. 자 사이좋게. 자 오른쪽에 있는거 빅데디였어요. 자 리틀보이. 자 주행. 리틀보이 주행 고. 어 어. 어 주행. 다시 넓죠. 오 잘 잘리네. 오 OK. 자 둘 다 잘릅니다. 자 둘이 시합합시다 시합. 자 발 앞에 까지 오세요. 자기 발 앞에서. 자기 발 앞에 오세요. 자기 발. 오케이. 그 다음에 저한테 오기, 저한테 빨리 갔다 오기에요. 자 이쪽이 돌리고 오기, 준비! 시작! 둘 다 잠깐 석돈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. 자 이거 너무 코너터였죠? 쯔리리프니까. 제가 쟤 어디까지 언덕 가나요? 어디까지 어깨춤을 시켰거든요. 어! 속도가! 속도를 가면 못하겠는데? 다시 한번, 다시 한번. 다시 한번. 속도를 가면 못하겠는데, 나를 돌고 오는 거예요. 준비! 시작! 박쥐들이 빠르네. 빠르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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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 안 내는 것 뿐인지 빠르네요. 오 좋아 좋아. 오케이.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. 자 이번에는 여기 와서 약간 미끄러워져야 돼요. 약간 미끄러워져야 돼요. 자 밧줄! 밧줄 끄는 거 도와주세요. 자 밧줄 하는 거 도와주세요. 자 근데 리얼하게 합니다. 지금. 어차피 동산 10분 안 가니까요. 자 리얼하게. 조조기 내려놓고. 조조기 내려놓고 리얼하게 합시다. 자 테톤에다가 뒤로 꽂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꽂았을 때 여기 꽂으면 안 되지. 여기 옆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. 이렇게 꽂아야 되겠죠. 자 근데 지상구가 지상구는 지금 테톤이 약간 낮아요. 당길 때 살살살 당기면서 점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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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당겨야 돼요. 준비 준비 시작! 살살살살 당기세요. 오! 살살살살 당기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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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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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자 지금 다 좋은데 문제집에서 생겼네. 아까 점프할 때 기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테톤이 다 좋거든요. 테톤이 다 좋은데 다시 다시 해봐. 이게 기아가 잠깐 나와거든. 기아가 당겨 봐봐. 괜찮은데 땅에 놔둬봐. 땅에 당겨 봐봐. 괜찮죠? 근데 이거 뭐? 잠깐 이거 찡겨보세요. 찡겨보래. 끼워보세요. 사투리가 찡겨본 게 사투리인 거 혹시? 자 당겨 이제 당길 때 이게 아빠 기아가 무리가 되면 기아가 갈리는데 기아가 갈린 것 같은데 해보세요. 당겨보세요. 끌고 나가 봐. 끌고 나가 봐. 끌고 나가고 힘 줘봐. 힘. 힘 줘봐. 자 그렇지. 쭉 당겨 봐봐. 이게 봐봐. 가끔 가다가 테톤이 기아가 나가더라고. 당겨 쭉 세게. 아 어쩔 수 없는 얘기에. 그 뭐냐. 지금 촬영 중에 촬영 중에 지금 뭐랄까 조금 뭐랄까 아쉬운 장면이 생겼어요. 역시나 테톤이 아까 기아가 나갔네요. 또 음 테톤을 까는 게 아니라 테톤이 기어가 잠깐 나는데 기아가 나갈때는 힘 작업을 잠깐 해야 돼요. 아쉽지만 힘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 그럼 일반 주행만 다시 할게요. 당기는 거는 자 니트로 서커스 미니 어 제품 미니가 이겼고요. 자 일반 주행 다시 한번 해봅시다. 일반 주행 자 준비 고고 신 빠르네 여러분 비교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서커스를 선택했습니다.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